히트! 히트! 와! 오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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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 괴물아! 괴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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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와! 오! 오!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포항! 오늘은! 행정님 죄송합니다. 오늘 포항에 한친학자로 왔습니다. 테카타 대표님 꼬시락TV 그리고 찐빵티브 그리고 선수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항전에 잠시 탐사 다녀왔는데 한치가 잡혔대요. 일단은 반가운 소식을 안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치 포항 한치는 처음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남의 쪽 한치 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팁는 형식으로 위에 스테도 달고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볼 거구요. 뭔가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와 사이즈 엄청납니다. 복수수 여기도 물어봐 여기도 와 정포에 보이스피싱호 와 와 야 포이트 와 나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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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 어디 어디논노 어디논노 아 모르겠다 일단 나가야돼 오 오 오 오 오 아 야 이거 어디논노 선장 오 오 오 세로로 찍었어요. 혹시 선장님 선장님 세로로 사진 찍으셨어요? 왜요? 다음에 가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 1등 1등 화이팅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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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디다 놓노 어 아니 일찌는 팀원에게 똑같이 강하네 히트 어 지금 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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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왔어요 야 니 빨리 낚시해 니 그럴 때 아니다 지금 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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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부서 키웠다 오요 전부서 키웠다 세례로 가로로 아 가로로요 이 명사들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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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뭐 아 사이즈 좋다 아 겐사키네 어 겐사키도 나오네 야리만 나오는 줄 알았던데 아 아 너무 작은데요 괜찮네 아 지금 현재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이게 한 한 한 무리가 쭉 왔다가 다시 절로 갔다가 다시 또 쭉 오는거 그때 그때 잡아야 진짜 한 줄 이렇게 잡았어요 방금 아 감사합니다 고추장 수박 저는 지금 히트 된 애기가 노랑 땡땡이 노랑 땡땡이랑 케무라 애기 2.5 그 두 개로 히트했어요 수심은 지금 17 뭐 19 그 사이인데요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단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걸려서 터지던지 입질을 받던지 돌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이동 한대요 저는 지금 요거 밤바 30g짜리 거든요 30g 거기에 유코 유코 고리뽕돌 그리고 애기스타 2.5 케이무라 오렌지 시림프 그리고 요 위에는 수박색깔 니카스키 때 3.5입니다 3.5 요렇게 하고 로드는 지금 저는 오늘 저희 화살 쪽하고 이랬죠 볼락 뭐 이것저것 하는 그 장비 폰토스 아젠 메바루 볼락로드에요 그리고 릴은 제 갑오징어 때 쓰던 그릴이죠 아미갑사 1호 감긴 2005년 스피링 릴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요 커버 축광기거든요 축광기 그냥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넣었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서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올려서 쓰면 돼요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축광기가 보통 보면 랜턴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 비추고 막 이래 비추고 막 하는데 이거는 산면에서 나와서 그냥 넣었다가 올리면 돼요 지금 메아리 같아요 메아리 하하하하 한마디 하면은 여기 꽃이라고 한마디 하고 뒤에 찐빵이 한마디 하고 다 같은 얘기 하하하하 포항 오실 분은 제가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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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켤게요 네 여기 보면은 방파제에서 랜턴 랜턴 비춰가지고 제주도처럼 하면 하면 될 거 같아요 10시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항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10시까지 항으로 여기 바로 바로 방파제 보이니까 한 3분에서 5분 네 한 5분 정도면 바로 철수 됩니다 위로 위로 띄우니까 입질 없어요 금방도 한번 금방이 아니고 처음에 초반에 할 때 뒤에서부터 다다다다 입질 받았는데 그때도 완전 바닥이 있었어요 입질은 되게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쭉쭉하고 들어왔어요 낮은대로 이동한답니다 네 보이스피싱인데 원래 이름은 보이즈입니다 보이즈 소년들 지금 아시다시피 꽃잉원하시는 신분이 하시면 그때 식사들 하십시오 꼬시락tv 식사들 하십시오 식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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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거기 나오면 더 좋고 또끼는 크게 있는게 아니라 또끼가 원래 작게 나온거에요 제가 큰게 절대 아닙니다 또끼가 작게 나와가지고 야 맛있다 또끼도 또끼가 작게 나온거에요 제가 큰게 절대 아닙니다 히트 히트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히트 빨리 빨리 내려요 빨리 바닥에 받아 바닥에 받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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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나온다 진짜 8시에 나왔다 약속의 시간 8시간 약속의 시간 8시간 우와 사이즈 사이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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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사이즈 봐 우와 한치 여기도 멋있으세요 우와 쌍디님 한치 잡으면 사이즈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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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애기를 많이 안 챙겨와가지고 멍하에 있다가 애기통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다른 컬러도 쓰고 싶고 한데 지금 딱 요 2.5에겐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2.5 야광 야광 오렌지 그거 제가 주로 많이 쓰는데 아 목표 달성했죠 제가 세 마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제부터 그냥 놀면 됩니다 그냥 히트 히트 와 오늘 와 날개기 오늘 와 와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 누구야 개이무라 개이무라 오 얼굴이 우와 어우 이게 뭐예요 개이무라 저기 케이몬아 우와 얼굴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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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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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대략 맞추기 대략 맞추기 대략 맞추기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우 짜봐 포항 바다 물 맛이 어떻습니까? 짭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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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히트 히트 헐리면서 히트 히트 한 마리 했고요 밤바 30g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고래뽕돌 6호 오늘은 케이무라가 잘 무는 것 같아요 와 바로 바로 헤드샷 하셨다 헤드샷 여기는 다 대포다 케이무라 오렌지 시림프 왔다 옆에 나왔고 어 빠있어? 어 빠있어? 어허이 오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맛있다 맛있어 죽기요 왔어 왔어? 왔어 와 있어 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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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왔고 야 여자들 눈이 좀 봐봐라 으흐흐 옆에 대표님 왔고 오오오 찐방에 저 봐 또 주소 먹으려고 저 서둘러집 다 다는거 봐 저거 오오오 오오 카메라 우와 놀래라 하하하하하하 놀래라 놀래라 우와 우와 여기 포항쪽에 한지를 혹시나 아시면은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바다에서 진짜 한 30cm 채 안 띄우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여밭이라서 이렇게 여밭이라서 조금만 밑에 하면은 배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탁탁탁 걸리거든요 아 이게 더 낫습니까 그럼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놈의 마이크 오오오 바닥이죠? 안전바닥이죠? 안전바닥이죠? 안전바닥이 좋았죠? 오오오 쯤박히트 우유 어 여기 쌍거리다 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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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야 돼 쿠키 아 이게 들으면 된다 들면은 지금 물보고 있어서 들면 된다 쿠키 안된다 쿠키 안된다 쿠키 안된다고 닦고만했라 다진다 빨리 닦고만 했다 닦고만 했다고 왜 호킹이 안 돼 호킹 됐네 됐다 됐다 들어와 이제 오! 쌍거리 호킹 됐다 됐다 오! 맛있어 쌍거리 바리우스 어? 자 쌍거리 바리우스 감사합니다 쌍거리 클리어 기어야 되기 여기 필무를 가면 끊기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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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습니다 이리스님 왔다 옆에 왔다 인자 자 오! 빨라 했다 컷도 안내입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요? 어떤 유튜브요? 청소하나 나사트마스터 나이스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저는 메탈 밑에 메탈에 뽕돌 하나 물리구요 그 위에 케이무라 2.5 그 위에 이카세 3호 이렇게 3단으로 했어요 합사 예 합사 씁니다 저는 합사 1호 지금 쓰고 있어요 갑오징어 때 쓰던거 그렇죠 리트 나이스 땡기차 하니깃 뭐지? 이탈구 양쪽에 다 나오고 이거 바닥입니까? 예 바닥입니다 따라오고 물어 뭐 잘못된거야 나를 왜 싼걸 안하노 케이무라 오렌지시림프 2.5 오이목 여기 밑에 바닥에 한치들이 기어다니듯이 완전 바닥에 붙어있어요 얘네들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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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 아 호돌린 와 헤드샷이다 헤드샷 호돌린 호돌린 저는 바닥에 포켓몬스에 갈랐습니다 와 따지마라 위에 물었네요 지금 저거만 타는거 같은데 왔어 왔어 와 아 옆에도 왔어 이럴때 애가 탑니다 양쪽에서 나오면 나 체비하고 있고 오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히트 네 지금 까뭇까뭇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형님들 잠시만요 형님들 잠시만요 형님들 체비 넣고 체비에게 담그고 소통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형님들 방금 체비 묵어서 와 계속 오오 피딩인데 피딩 소통하겠습니다 아 이거 내 담았으면 묻는건데 피리에요 피리 피리 오오 잠시만요 형님들 소통하겠습니다 자 내꺼 물어주세요 내꺼 물이 봐라 네 어 게이무라 게이무라 오레인지 시림프 2.5 어 최고입니다 최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어 어 와 큰일났다 우와 큰일났다 어 뱅가요 어 우와 와 오지에 걸렸다 이거 와 이거 완전 날아가겠다 아 안돼 뽑았어요 뽑았는데 한 마리 물고 있다 이 무슨 일이고 이게 와 대박 이런 럭키가 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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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는데 한 마리 물고 바닥 찍혀있을 때 위에 물었는가 위에 물었다 와 다 터지고 다 터지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물고 있었어요 다 터지고 아니 근데 이제 큰일났다 애기가 없는데 쌍디행기 와 라이스 라이스 아니 애기가 없어 데이브라가 와 큰일났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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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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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개만 탄다 시림프 히트 히트 와 케이머라 바로 옆에서 케이머라에 탄다니까 아야 안 모이는가봐 아 얘들한테 이거는 지금 아 상하나 이게 이게 뭐지? 특유의 죽음맛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맛 하네 죽음맛 하잖아 보라색, 노란 땡땡이, 수박 그리고 밑에는 뽕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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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네 안칸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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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노란 땡땡이 노란 땡땡이 한수 제비는 한치스테 쓰시거나 애기 왔다 왔다 와 인디야 말이야 와 파시락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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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디의 맛 좋아한다 와 와 무슨일이고 냉타 와 무슨일이고 이거 여기가 와 아니다 아기 물었네 아기 물었네 저거 야만시타 악취가 돼 아 이거 사이즈 아 야만시타 케무라 케무라가 피 안하네 잘 뭡니다 야만시타 케무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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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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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짬방! 이야, 저희도 한방에 역전시키네 와, 진짜 크다! 아쉽죠? 와, 이거 진짜! 와, 진짜 크다! 60이다, 60! 육자라도, 육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찬빵 지금 한치! 어마어마하죠? 오늘 제 제조가입니다 손을! 내가 8마리 잡았네 네, 오늘 포항에서 한치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포인트도 가깝고 배타고 멀리 안가도 되고 5시부터 10시까지 낚시를 했는데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조금 더 했으면 12시까지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아쉬워야지 또 이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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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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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